이 내용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났는데 이걸 두고 백신 안 맞은 사람에 대한 차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방역패스는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거죠. 유럽은 방역패스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접종 위 완료자가 거리를 돌아다니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까지 물리는 거니까요. 과하다 싶은데 왜 그러느냐. 유럽연합이 지난달 내놓은 통계 보시면 백신 접종률 높은 나라랑 낮은 나라에 이구 100만 명당 2주 동안의 코로나 사망자 예를 들어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유럽 국민들 우리보다 더 백신 의무화 싫어하는데도 유럽 국가들이 밀어붙이는 이유죠.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은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매우 적죠. 그래서 강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도 우리 애를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나라들은 청소년한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오늘 자료 검토를 해봤는데요. 유럽이요.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백신 패스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백신 정책 쓰고 있는 오스트리아도 대학생은 백신 패스 없으면 아예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겠지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예외로 뒀습니다. 호주의 퀸즈랜드주 중고등학교의 백신 강제 정책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선생님, 청소하시는 분 등 학교에서 종사하는 성인 대상이고요. 학생은 예외로 뒀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학교만큼 학원 다니는 다른 나라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들 공부 장소에 백신 패스 적용을 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좀 더 한 발 나아간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정부 관계자가 통화를 했는데 크게 늘어난 확진자 수가 너무 주목받으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했는데요. 미국 자료로 보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백신 접종률 50% 정도만 육박해도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드는 걸로 나타납니다. 확진자 수를 줄이려면 학생들 접종 강제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건 과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불안감을 없애려는 노력, 또 정책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이네요. 조동찬 기자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SBS 김현우입니다.